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드디어 2020 수능 대비 백야 이게 개념편이죠 본 개념편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 뭐 필수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들어와야 듣지 그죠 듣는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우리가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요거를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소개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은 박선희입니다 선생님 뭐 이런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졸업했고요 메가스터디 온오프라인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장 강의에서도 열심히 여기저기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장에 학생들이 잘 찾아주셔가지고 거의 전반이 마감이 돼가지고 항상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모습이 많이 다르죠 써놨어요 해서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6년 전 사실입니다 이 이상의 사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안 찍고 있습니다 살 빼고 찍어야지 하는데 아직 안 빠지고 있네요 그죠 자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 수능 경향 그러니까 수능이 어땠는가를 먼저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작년 수능을 좀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개념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그래서 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가 2023년도보다 낮아진 난이도 난이도가 당연히 낮아졌습니다 등급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급컷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실제로 이 극악의 난이도를 갖고 있으면은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호재입니다 근데 약간 중상위권 학생이거나 약간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좀 낮아지면은 훨씬 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덤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 기본 개념이 중요한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 개념을 배워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기본 개념을 배웠는데 애들이 문제를 못 풀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아는 게 아닌 거야 선생님 수업은 문제풀이를 갖다가 제대로 하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드라이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아 내 저 결과적인 목적이 문제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내가 다른 퀘스트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저기 그 우리나라 한국인이신데 미국에 계신 어떤 박사님이 TV에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부터 풀었대요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거든 선생님이 아 이거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면은 무엇을 갖다 물어보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용에서 뭐야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더 빨라져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개념을 하면서 확실하게 좀 쌓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따라오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개념과 함께 기출학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수능 자체가 이걸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조금 감각이 있는 친구들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은 아 선생님 거의 대부분 다 기출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기출 내용을 살짝살짝 요리조리 바꿔 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똑같이 내진 않아요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맞추느냐 기출의 근본적 의미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를 맞출 수 있겠지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공부의 여러분들 끝의 목적은 완벽한 이해를 갖다가 하는 건데 문항을 외운다가 아니라 문항에서 물어보는 바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무슨 논리적 사고력 뭐 이런 얘기 많이 거창하게 많이 하는데 그거는 공부의 기본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의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공부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년 커리큘럼 어떻게 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딨냐면 백야 개념편에 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고요 개념편 기출편 동시에 나오고요 지린다 용어 특강 이건 다 마무리 했습니다 이거 지린다는 뭐냐면 지구가 거리니 다 모여라 해가지고 아예 생로배다 나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 두 강좌를 먼저 활용하시고 오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린다는 생각보다 볼륨이 적지는 않아 한 20강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개념의 좀 압축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여러 번 보면 되게 좋거든 그래서 되게 쉽게 쉽게 설명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있고요 이거는 뭐 커리큘럼 영상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코어 특강, 선삼백제 그리고 마보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봐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한번 강의 범위는 당연히 지구과학원 전범위고요 우리는 수능을 대비하는 강좌인데 혹시 선생님 저는 내신을 대비하려고 이걸 들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지구과학 내용 어디 안 갑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들으셔도 되고 수강 대상은 예비고삼 N수생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2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거 강의 듣고 싶은데요 하면 들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구성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죠 일단 개념편과 기출편입니다 개념편, 기출편 두 개가 동시에 가는데 둘 다 스튜디오로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40분 55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12월 28일날 이제 최소 1-1이라는 건 전체 분량의 6분의 1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6분의 1 정도는 완강한 상태로 개강을 예정이고 그래가지고 매주 좀 쭉 열심히 따라가서 1월 말에 완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빨리 좀 찍을게요 선생님이 열심히 1월 말에 안 끝날 수도 있는데 1월 말이 아니라 2월 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일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기출편은 별도 강제로 개강을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존의 기출편이 있어요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이거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새로 추가된 문제들만 촬영을 하겠습니다 기존 기출편이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이 뚱뚱해졌다 열받았다 이럴 수도 있어야겠다 알겠지?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이건 빠른 속도로 선생님이 찍어가지고 그래도 적지가 않아 추가된 문제만 해도 한 추가로 찍어야 되는 건 한 200개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닌데 열심히 잘 찍어가지고 차근차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거 있습니다 강의 구성인데 이거는 이제 목차 개념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책을 펼쳐보면 알 테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목차가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목차들을 선생님이 쭉 줍니다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학 연습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잘 찍어준다 라고 이제 그림을 넣어놓은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특징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당연히 원리에 입각한 개념과 되게 좋은 말도 많이 써놨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 정확한 용어 정리와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구과가 용어 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본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개념 강좌는 선생님이 진짜 힘을 많이 쓰는 강좌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애들이 수능 시험을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내가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너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시험을 갖다 댐빈단 말이야 물론 뭐 그래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와르르 문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정확하게 선생님이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두번째 교과서하고 EBS 연계규제 분석해가지고 선생님이 다 집어넣습니다 트렌드를 그리고 개념편 연습문항 전문항 해설하고 당연합니다 연습문항이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할 거고 중단원별 교과서 탐구 강의에서 이걸 갖다가 시각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최신 수능 출제 트렌드 당연히 당연히 방향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강좌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재 보시면 일단은 스텝 1이 이제 이렇게 핵심 주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해가지고 개념편에 나와있는 거 추가 설명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들 추가해가지고 교과서 탈출해가지고 교과서에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주민이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잠깐 교과서 탈출 주민 차이점이 뭔가요? 그런데 그냥 다 외우세요 그냥 다 외우세요 알겠죠? 다 외우세요 그냥 다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이게 의미가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아서 그냥 이름만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알겠죠? 다 외우시면 됩니다 수업시간에 다 알려드릴게요 전부 다 꼼꼼하게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가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탐구 옆보기 해가지고 탐구 활동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6종 교과서 탐구 자료를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눈에 정리하는 생각구물 마인드맵인데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마인드맵을 보면서 내용이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가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새김이라고 하죠? 브레인 타투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짧은 글로 오늘 뭘 배웠는가 이걸 갖다가 복습하는 단원 복습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OX하고 빈칸도 다 집어넣었어요 꼼꼼하게 다 넣어놨으니까 차근차근 여러분들 끝까지 다 풀으시면은 실력 향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스텝 3인데 연습 문제에요 기본하고 심화인데 기본 심화는 별거 아니고 기본이 2점짜리 심화가 3점짜리입니다 그래서 2점짜리 3점짜리 문제 다 풀어드릴 테니까 수업 들으시고 문제 풀고 여러분들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의 완성은 기출풀이까지야 무조건 알겠죠? 그러니까 기출 다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법이 활용법인데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수업을 들으세요 일단 뭐 예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예습하시면 되게 좋고요 근데 복습이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반복 학습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시고 반드시 복습한 날 개념 기출까지 다 푸셔야 돼요 반드시 알겠죠?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 루틴이야 그러니까 뒤에 뭐 OX 빈칸은 여러분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고 강의 들으실 때 그 마인드맵 이런거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개념을 배운 날 기출까지 여러분들 푸시는 게 중요해 적어도 개념편에 들어있는 기출 정도는 푸셔야 됩니다 몇 문제 안 돼요 이걸 푸시지 않으면 여러분 학습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개념을 듣고서는 기출이 안 풀린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왜냐하면 개념의 완성은 기출풀이까지 해야 되나 이거 되게 중요해 예를 들어 귀찮아서 안 하잖아? 그럼 성적이 되게 하찮게 나와 얘들아 알겠지? 귀찮아하면 되게 하찮아져 무슨 말이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혹시라도 이거 듣는 친구들이 내 수업을 혹시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실력 올리려면 이거는 이거는 그냥 진리야 진리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법이 활약법이 별거 없어요 복습한다 개념을 듣고 복습을 해 그런 다음에 기출 푼다 반복 반복 내일 반복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실력이 늘 거고 내가 이제 학습법은 계속 뭐 선생님 퀘스트라든가 유튜브에 계속 올릴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중요한 게 지구과학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달에 하루 공부해야지 안 돼 적어도 주에 한 번 정도는 한 두세 시간 정도 세 시간 정도 강의를 듣는 시간만큼의 학습 시간을 확보를 해야 실력이 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안 하면 실력이 안 늘어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반드시 열심히 해 두도록 하시고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 내가 중요한 거 딱 보면은 이거야 개념 학습의 끝은 기출문제 풀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슬라이드를 한 장 만들었겠니? 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푸는 거 제대로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되게 잘 풀 수 있어 너희들도 알겠지? 잘 풀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고 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만 따라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수능 공부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뭐 어느 공부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무슨 공부든 일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자신감이라고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좀 중요해지는 건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걸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겠니? 그치?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어 나는 공부를 이렇게 생각해 너희들이 어떤 목적으로 공부를 하든 상관이 없어 난 공부 잘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고 싶어 그래 그래도 돼요 그럴 수 있잖아 너무 재수없게만 안 하면 돼 그리고 공부를 해서 내가 뭔가 다른 성취를 하고 싶어 나는 뭐 의사가 될 거예요 변호사가 될 거야 판사가 될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상관없어요 어떤 목적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취를 이루기 전에 먼저 성과를 보이는 게 자신을 증명하는 거거든 근데 공부가 참 재밌는 게 내가 해서 내 거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재밌는 거야 내 스스로 내 걸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내 앞에 로드맵을 내가 그려낼 수 있단 말이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으면서 나랑 같이 한번 증명해 봅시다 알겠죠? 여러분들을 증명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과 선생님은 운명공동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증명해야 선생님도 증명이 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최선을 다할 테니까 같이 따라와봐 알겠지? 선생님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기본기가 필살기다 되게 유치한 문장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잊지 말고 여러분들 기본기를 철저히 닫아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기초실력 완전 벌크업을 시켜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알겠지?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어 끝까지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 알려드릴게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공하는 거애들 알겠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본 강의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강의 시간에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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